안녕하세요 앱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앵그리 버드의 새로운 시즌이 나왔습니다 6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발렌타인데이 컨셉으로 정렬적인 빨간 하트와 리몬 등을 장식한 분홍빛의 앵그리 버드 시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크리스마스 버전, 할로윈 버전과 함께 발렌타인 버전이 추가된 게임으로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후다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실행시키시고 빨간색 하트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 나쁜 돼지를 잡으러 떠나볼까요? 게임을 시작하면 빨간색 리블을 탄 돼지들과 알록달록한 풍선들, 천사 날개, 그리고 화면에 흩날리는 하트들과 초콜릿 상자 정말로 발렌타인 버전이 맞네요 확실히 시즌스 앵그리 버드는 일반 앵그리 버드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된 발렌타인 스테이지는 15개의 스테이지고 보너스 스테이지가 3개 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앵그리 버드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시면 언락이 됩니다 게임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새들을 새총에서 뒤로 당긴 후 발사를 하여 돼지를 맞춰서 화면에 보이는 모든 돼지를 없애시면 됩니다 그럼 화난 새와 함께 즐거운 발렌타인데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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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